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 쿵투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영상들 촬영해서 2023년에는 좀 더 발전하는 그런 투레스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부터 1월 25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50% 할인 행사 관련된 이벤트가 저한테 들어와서 DK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품들을 지원을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할인 행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DK몰에서 흔쾌히 저번 달에 아마 출시됐던 도우포켓 관련된 이벤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고요. 먼저 두 가지 제품 중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도우포켓 이렇게 4개 세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부에 들어가는 이렇게 돼 있는 도우포켓 안쪽에 아크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존 5만4천원에서 50% 할인해서 2만7천원의 할인 행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 해드리는 거고 링크는 제가 댓글,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고요. 쇼츠 영상에도 제가 댓글에다 이벤트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 링크를 들어가시면 두 가지 제품을 기존가 5만4천원에서 50% 할인된 2만7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매하실 때 링크를 보시면 내부 아크릴 색상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헤어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크, 그레이, 무광 세 번째 블랙, 유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만 선택을 해주시면 2만7천원으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DK몰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사무실 이전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오후 주문건과 1월 31일에 주문건은 2월 6일날 배송된다고 하니 그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배송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K몰 관계자분들에게 저희 다이앤쿡 TV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 할인 행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 도어포켓과 내부 아크릴을 한쪽 문만 도어포켓을 설치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어포켓을 먼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뜯어보고 잘 뜯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탈거 방법 어떻게 탈거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앤쿡 TV 구독! 자 이렇게 도어포켓을 제가 저번에 설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띄어야 되는데 이거를 떼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먼저 이거를 떼어낼 때는 이렇게 히팅건으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이거 그냥 띈다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히팅건으로 이쪽만 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테라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구매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짱짱해야 사용을 합니다.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얼마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 틈에 살짝 넣고 살짝 이렇게만 해주시고 뜯어주시면 돼요. 살짝 뜯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고 이 안에 아크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 아크릴이 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내부 가드인데요. 내부 가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양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블랙이랑 블랙을 하려고 해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먼저 작업을 할게요. 아크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아크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를 안 보이는데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틈에다가 압자 드라이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여기 홈에 이 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자 틈 사이로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크릴을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양면 테이프로 돼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 떼셔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그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손자국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거의 딱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대로 이쪽으로 해서 다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안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고요. 토레스 로고가 있고 그러면 자 도어 포켓을 붙일 때는 저희가 이 손잡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닫고 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탈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코올 이런 걸로 좀 뿌려주시고 닦아주신 다음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에탄올이나 그런 걸로 탈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끝부분을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프라이머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닦는 부분을 한 번 더 붙이는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닦아주시면 돼요. 자 전 프라이머가 마를 동안에 자 이 도어 포켓 지금 우리 제가 이거 떼 놨잖아요. 이 떼는 거 양면 테이프 뜯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뜯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뜯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뜯는데 안 뜯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땡기시면 잘 뜯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살짝 땡기세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 잘 떨어지죠. 양면 테이프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막 이렇게 손톱으로 해가지고 잘 안 뜯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건 좀 잘 뜯어지는데 안 뜯을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방면 수평으로 이렇게 뜯으면 잘 뜯깁니다. 자 이렇게 다 뜯기고 나중에 이거 사용할 때 양면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다시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한 번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를 양면 테이프로 돼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 띄고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뜯어주셨으면 이제 히팅건이나 여기를 달궈주셔야지 잘 붙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 겨울철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붙으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니까 히팅건 없으신 분은 라이터 이렇게 히팅건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딱 맞추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꽂아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5일부터 31일까지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아크릴이 8개입니다. 이쪽 아크릴 4개 도어 포켓 본체 4개 총에서 8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 4천원인데 이거를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2만 7천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할인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어 포켓이 없는 차량 또는 토레스를 출고 받으실 예비 차주분들은 아이템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 나온 게 정품 3만 9천원짜리 그 제품밖에 없고 이렇게 업체에서는 지금 DK몰에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K몰에서 이걸 선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할인가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